몸은 많이 회복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 그날처럼 우리가 또 다시 우연히 만난다면 그때는 정령 선비님의 얼굴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누구냐 물었어. 말해도 모르겠지. 응. 소녀, 대교 하단에서 화곡 명보를 전하러 왔습니다만 알렛지매 그녀다. 양명대군 나리께서는 잠시 출타 중이시듯 합니다. 허우면 명보를 두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소인님은. 아맨. 아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